박보근 우리 가수도 지상시가 돌아가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박진감 넘치는 고배론 큰 뿔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기하께서는 문화예술 공원 부분에 지대한 공원을 세웠기에 박보근 가수에게는 훈장과 함께 다른 가수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희한찬란한 최고의 단가를 들여서 한 50만원 이상 들었다고 해요. 예예예. 직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앞쪽으로 가시죠. 이연표님. 이연표님. 네. 가운데서 해주시고요. 방지숙님. 방지숙님. 이연표님. 방지숙님. 네. 수상소가 한마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네. 잠시 후에 노래 좋아요. 박보근 가수님 나오세요. 같이 같이 서 계세요. 같이 한번 춤도 쳐주시고 박보근 가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같이 같이. 예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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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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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